웹컴벤 수능 영어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용봉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0번과 31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30번과 31번이 기말고사 시험법이다 라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일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와 더불어서 학습자료 링크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학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3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 어휘 파악하기가 됐습니다. 선생님하고 연습 여러 번 했었죠. 일단은 틀린 단어를 고르라라는 오지선다용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AB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 ABC 단어를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더불어서 B와 C는 정반대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A번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다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어휘 파악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어휘 파악하기는 문맥 문제다. 우리가 어떤 내용이 파악이 됐어. 중간에 역접이 없다면 충분히 패스해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어쨌든 앞 문장 또는 주제와 일관되게 전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A번부터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문맥 문제니까 첫 문장을 읽지 않고서는 A를 풀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봤을 때 우리의 문화는 biased 어느 쪽으로 편향이 돼 있나면 fine arts 순수 예술 쪽으로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면 한마디로 창의적인 작품이라는 거고요. 이 창의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기능이 있지 않죠? 뭐밖에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즐거움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수 예술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분명히 A번에서 창의적 실용적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순수 예술의 특징이 나왔고요. 창의적이지만 기능은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한 상태에서 A번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을 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어가 순수 예술이 아니라 공예품이 나왔어. 위에 있는 상황을 보아하니 당연히 공예품은 덜 가치 있게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부연 설명을 보시면 이 공예품은 일상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기능이 없고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이 순수 예술 쪽으로 편향이 돼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공예품은 일상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덜 가치가 있는 걸 거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뭐라고 고를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은 순수하게 창조적이지 않다, 실용적이지 않다, 당연히 창조적이지 않다에 해당되는 첫 번째 크레이리브를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A번 뒤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 뭐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벗을 찾아서 역접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선생님, 미리 보여줬어 주제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즉 순수 예술과 공예품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떻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즉,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번을 풀기 위해서 보자면 대부분의 현대 고급 예술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일종의 공예품으로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고전음악이라고 부르는 어떤 작곡이나 어떤 연주는 시작이 되어졌죠? 무엇의 형태로서? 공예음악의 그 형태로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번 뒤에 있는 ING는 아, 앞에 있는 크라프트 뮤직을 수식해 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다른 거 다 읽지 않더라도 얘가 크라프트 뮤직을 수식해 주니까 크라프트 뮤직의 특징을 찾으면 돼.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무시하는 게 크라프트 뮤직이야. 아니면은 그것을 충족하는 게 크라프트 뮤직이야.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이미 크라프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기능을 충족하는 게 크라프트 뮤직이지 Satisfying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미 주제가 파악이 됐고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중간을 다 건너뛰고 예시문이니까 마지막 역접을 찾았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고전 음악에서 오늘날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뒤에 C번을 금세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돼. 뒤를 보면 위드 명사 분사 고문에 해당되는 이 분사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태어난 채로인지 사라진 채로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컨텍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맥락이죠. 근데 맥락은 몰라도 뒤에 펑션은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럼 기능이 태어난 채로 아니면 사라진 채로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어떻게 순수 예술로서 듣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펑션이 사라진 채로에 해당되는 건이 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 파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맥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줄 딱 붙잡고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중간에 역접이 있다라며 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이 됐다라고 유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3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파악하기죠. 일단은 빈칸 파악하기 문제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6월달 모의고사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유형별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빈칸 파악하기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장 마지막 유형이야. 가장 중요한 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앞부분에서 연습이 돼야 되고 순서와 삽입, 어휘, 그 다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등등에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 즉 앞과 뒤에 상황을 내가 유추하면서 글을 읽는, 즉 의식을 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두 개를 합해서 빈칸 문제를 풀어야 돼.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빈칸 파악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죠. 참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그 위치도 중요한데 위치가 중간에 나왔어. 사실은 앞에는 서론이 되는 것이고 그 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에 밑줄이 있으면 그 뒷부분에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빈칸이 있는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 이 앞에가 뭐가 됐어요? 연구자들은 대디아를 믿습니다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제문 또는 결론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앞에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골라야 되는 이 빈칸이 지금 어떻게 됐어? 주어 자리가 됐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보시면 이것이 was the key to 이것에 대한 핵심이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뒤에를 보시면 우정이 형성되는 것의 핵심이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제쳐두고 이 전체의 글 속에서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우정이 형성이 되는 그 핵심 이 뭔지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려면 그냥 단편적으로 눈으로 보여줬을 때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 우정이 만들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등등등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쌉 빨간색으로 프란시 포메이션을 네모 칸을 쳐놓고서 자, 이거와 관련된 걸 내가 찾겠어. 이런 의식을 갖는 게 빈칸 파악하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넘어와서 하나 둘씩 먼저 넣어보는 거야. 첫 번째는 shared value니까 그 가치가 서로 공유가 되어지는 게 핵심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정이 형성이 되려면 물리적인 공간이 핵심이다. 이거는 왠지 어색하죠? 세 번째는 뭐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성격이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어떤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심리적 지지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 호응을 해주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등등등이 될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프랜시 포메이션 뒤에 어떻게 됐어? 부연 설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해봐. 자, 프랜시 우정이라는 것은 be likely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develop, 어떻게 되는? 발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프랜십이 발달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프랜십이 뭐였다는 거야? 형성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데 읽을 필요 없었던 거 아닐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를 보시면 brief니까 간략한 짧은이에요. 짧고 수동적인 접촉이라는 그 기준에서 발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오지손다형하고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고맙게도 컨택트를 수식해주는 메이드가 있다라는 거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나면 뭐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집으로 왔다가 가는 그곳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또는 이웃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가치가 공유가 된 거야? 의식적으로 노력한 거야? 성격이 비슷한 거야? 심리적으로 지지받는 거야? 아니면 물리적인 공간인 거야? 지금 여기서 홈이라든지 네이버 호요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어? 괜찮아. 끝까지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연구자들이 믿고 있는 이 상황은 달리 얘기하자면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을 나타내죠. 근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찾을 수 있나면 선생님이 주제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Not a but B 자, A가 아니라 B다라는 것은 뭐를 강조한다? B를 강조한다. B를 강조한 이유가 뭐다? B가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라는 걸 달리 얘기해서 이 글 전체의 주제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매번 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만 좀 읽어보시면 B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 Past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날 동안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Tandit to 뭐하는 경향이 있었다? Become friends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Friendship이 형성이 된 거죠. 스쳐 지나간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면 돼. 스쳐 지나간 게 절대로 의식적인 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유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스쳐 지나간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공간을 나타내는 물리적 공간 2번이 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 빈칸 파악하기는 결국에는 뭐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에 맞게 해서 최종적으로 푸는 문제니까 선생님의 설명에 이해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주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맥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빈칸 파악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이 독해를 정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 또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수식어 이렇게 꼼꼼하게 지문 분석하는 것은 선생님이 내일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에서 같이 해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0번과 31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끊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